어디 지가 감히 당신을 협박을 해? 너는 꼭 필요해 몸이 애정받지가 않다 우리 지석이는 그렇게 좋지 않나 봐?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엄마 딸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우리 이모가 자식까지 있는 남자 가정 깨고 결혼한 거라고? 이상한 사람이 계속 우리 집 지켜보고 서있어요 그 여자가 나하고 계속 연을 이어갈 생각이 없더라고 명문도 이유도 없잖아 분명 새끼가 남의 집을 기웃거려 오빠가 어떡해